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아. 몸은 좋아 좋아. 오늘 영혼으로 가라앉고 있어. 아, 동네! 동네! 아이고, 웃으려. 오늘 드레스는 두피스야, 두피스. 유니크한 느낌. 일부러 이런 스타일인가요? 오늘 내 드레스야. 좀 시크한 느낌. 아니, 화보 때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. 아, 오늘 유진 씨. 아, 오늘 유진 씨. 어떻게 나보다 잘 알아? 축하 무대. 응. 나 유진 씨 보고 싶었어. 나도 오늘 유진 씨 보고 싶었어. 나도 오늘 유진 씨 보고 싶었어. 언니 좀 가. 가자. 가자.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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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내 작품마다 성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. 선생님 찍어줘요.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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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릴 거예요. 자들의 털로 좀 내려요? 그래서 잘 내려가고, 아니면 여기 또? 완성! 공조2로 정말 여우주연 당홍포에 노미네이트돼서 감사하게 참석을 합니다. 내년에는 또 2시의 데이트로 노미될 수 있도록. 가자! 레드카펫 갔다 올게요. 청룡영원장이 열리는 오늘까지. 임현아 씨 축하드립니다. 오늘의 공조는 축하했습니다. 공조와 민영이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투표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공조와 민영이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안녕! 여기 모시겠습니다. 여기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이렇게 즐기는 사람 처음 봐서. 먼저 팔을 좀 잡아주시고요. 고맙습니다! 소상자 분들 팀과 팀을 좀 해주시죠. 너! 응원해 준 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. 봉조를 사랑해 주셨다는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청룡은 사랑입니다